맘마미야 32카운트 4월, 앱솔루트 베기너 레벨입니다. 태그 리스타트 없습니다. 12시에 한번 박자 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망보 스텝, 사이드 리커버, 투게더, 왼발 터치하면서 클래프.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망보 스텝, 사이드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터치하면서 스텝. 섹션 2, 오른발 락킹 체어 스텝, 포워드 리커버, 백, 리커버, 오른발 포워드 사이드 포인트, 왼발 포워드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섹션 3,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합니다.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해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재즈박스 한번 더,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해줍니다. 섹션 4,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포워드, 다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포워드. 카운트,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카운트,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